준장일본어 안녕하세요. 준장일본어 한마디입니다. 따라 했더니 했었으면 했었다면 한다면 보통형의 과거형에 달아를 붙여서 여러가지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형의 과거형에 달아를 붙이면 했더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먹어보았더니 맛있었다. 먹어보았더니 맛있었다. 먹어보았더니 맛있었다. 아게나깐다. 주지 않았더니 울어버렸다. 아게나깐다. 주지 않았더니 울어버렸다. 주지 않았더니 울어버렸다. 보통형의 과거형에 달아를 붙이면 했었으면 했었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뒷문장에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 하지 않았다면 혼났을지도 만약 하지 않았다면 혼났을지도 만약 하지 않았다면 혼났을지도 보통형의 과거형에 달아를 붙이면 한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뒷문장의 권유를 나타내는 도 도 됐을까? 이가가 됐을까? 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가면 어때? 지금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면 어떠신가요? 지금 가면 어때? 지금 가면 어때? 지금 가면 어떠십니까? 지금 가면 어떠신가요? 지금 가면 어때? 지금 가면 어때? 지금 가면 어떠십니까? 지금 가면 어떠신가요? 지금 가면 어때? 지금 가면 어때? 지금 가면 어떠십니까? 지금 가면 어떠신가요? 지금 가면 어때? 지금 가면 어때? 지금 가면 어떠십니까? 지금 가면 어떠신가요? 지금 가면 어때? 지금 가면 어때? 지금 가면 어떠십니까? 지금 가면 어떠신가요? 지금 가면 어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